전원, 십자 봉상! 유하바 폐하께, 경례! 싸움에 없어 제군들에게 알릴 소식이 있다. 컴 히어. 이시다오리요. 난 이자를. 내 후계자로 노미네이트한다. 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. 유려도 필요없다. 이상이다. 아, 존나 카리스마 있어. 너? 어, 네? 짜증나니까 방으로 와. 오예, 씨발! 내 자네가! 끼돈! 아, 진짜! 그냥 죽일거면 저 탱이를 왜 까고 사람 헷갈리게 해! 니 알빠누. 버즈비 녀석이. 아직 저쪽에서 설치고 있어. 노쌤. 제길 못 알아들었어! 노미네이트가 무슨 뜻이야! 누가 설명 좀 해줘! 설명이라? 누가 하지? 천민즈, 그게 그 뜻이었어! 난 말이야. 폐하의 후계자는 역락 없이 너일 줄 알았어. 그런데 정작 너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? 글쎄. 진정이라, 버즈비. 응? 난 아주 침착해! 지금은 너보다 훨씬다! 나 그래봐라!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도와준 거야. 썸은 좋지 않아. 둘 다 그만둬. 음? 나의 아기 고양이? 악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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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 Report? 악마! 악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